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드디어 mstick3가 출시한다는 공식적인 정보가 공개가 되었죠. 정식 런칭은 2023년 7월 19일입니다. 현재 두 장의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좀 어둡긴 한데 티저 사진입니다. 티저 사진과 함께 적혀있는 문구는 모든걸 가능하게 하는 압도적인 성능, 오랜 기다림 끝에 완성되다 입니다. 그만큼 이번에는 성능 업그레이드에 집중했다는 의미겠죠. 기존 모델 대비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해서는 mstick2에서도 강조를 해왔던 킥벤치5나 3D마크 슬링샷 점수를 돌려서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약 판매는 네이버 공식 스토어에서 7월 5일 오전 10시부터 2주간 1000대 한정수량으로 진행합니다. 7월 19일부터는 정식 공개고 7월 5일부터는 한정수량으로 예약 판매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예약 판매가 진행된다고 한다는 건 그만큼 이 기간에 한해서 할인 판매가 진행되던가 아니면 이 기간에만 구매하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된다는 뜻이겠죠. 두번째 사진은 체험단 소식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mguest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6월 23일 중 단 6시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체험단 후기 필수 포함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mstick3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성능은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는데 새로운 건 없어요. 물론 새로운 기능이 있어도 미리 공개하진 않겠죠. 저는 mstick이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서 차별화된 점이 총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쿨링팬으로 CPU를 최상의 퍼포먼스로 이끌어내서 부드러운 모션 최대 60프레임이나 높은 해상도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 두번째는 mguest go 앱을 통해서 gps가 안되거나 음성이식이 안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문제를 해결했고 화면 미러링을 통해서 무선 컨트롤도 가능하다는 점. 그런 점이 경쟁 제품들과는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mstick3에서 높은 성능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추가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공개된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미지를 밝게 만들어 보면 측면에 구멍이 3개 보이고 원형의 작은 버튼도 보입니다. 그리고 v자 불빛도 보입니다. 다음으로 체험단 이미지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또 첫번째 이미지의 반대편에도 있는 3개의 홀인데 열을 배출하기 위한 벤트홀로 보입니다. 이 벤트홀이 너무 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벤트홀이 6개나 되지만 너무 얇아서 냉각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물론 냉각팬 없이 열을 잡았을 수도 있겠죠. 냉각핀의 구조나 디자인, 냉각핀의 소재, 서머패드의 면적이나 재질 등에 따라서도 냉각 성능은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mstick2에서 발열 이슈가 있어서 쿨러를 별도로 만들었을 정도인데 이보다 더 성능이 좋다고 자부하는 mstick3에서 이 6개의 얇은 벤트홀이 충분한 냉각 성능을 보여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부에 아주 작은 냉각팬이 기본 장착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내부의 열을 골고루 잡아서 외부로 배출해 줄 수 있게 말이죠. 아래쪽 C타입 USB-P 메일 단자는 GPS나 추가적인 입출력 단자로 보여집니다. 사진에 차량과 연결되는 USB 메일 단자가 없는 걸 보면 카린키 프로처럼 C2C나 C2A 케이블을 통해서 차량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USB-A 메일 단자의 간헐적 접촉 불량 문제도 개선되니까요. 다음으로 이건 거의 빼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V형태 불빛은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로 넘어가기 위한 터치 버튼이거나 혹은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를 표시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MGS 제품 소개 페이지 아이콘과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죠. 우측에 있는 동그란 버튼은 아마도 M-Stick2처럼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를 위한 버튼이거나 전원 버튼 혹은 사용자가 기능을 커스텀할 수 있는 버튼으로 추정됩니다. V자 표시가 터치 기능이 없고 표시만 한다면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 전환 버튼이 확실하겠죠. 이 표는 제가 사용해왔던 안드로이드 스틱 제품들의 성능평가 데이터인데요. 출시가 된 적은 없지만 HGA 전자 개발에서 샘플로 만들었던 VX3가 전반적으로 최상의 성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어쨌든 M-Stick3는 이 모든 수치를 뛰어넘는 제품이길 기대해봅니다. M-Stick3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면 다시 영상으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 Shang Tsung